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최근에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던데 일단 액면 분할이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뭔지 설명 좀 먼저 해 주시죠.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자에 좀 비유를 해 보면요. 그동안에는 피자를 한 판씩만 꼭 주문을 했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한 조각씩도 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주식으로 보면 유가 증권에 적혀 있는 액면 가격을 더 작게 쪼개는 겁니다. 카카오 주식의 액면가는 500원이었고요. 이틀 전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5대1 액면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이게 100원으로 내려갑니다. 당연히 카카오의 발행 주식 수는 늘어나지만 전체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14일에는 거래가 작성됩니다. 잠시 정지가 되고요. 그 다음 날부터 낮춰진 가격으로 상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만 원 정도 하는 카카오 주식 한 주 정도 갖고 계시다면 4월 15일부터는 10만 원짜리 5주를 갖게 되겠죠. 그런데 김 기자, 기업들은 왜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분할하는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카카오 주식 한 주에 거의 50만 원합니다. 그렇죠. 이거 직장인들이 사기 사실 좀 부담스럽잖아요. 많이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이게 직장인은 월급을 훌쩍 뛰어넘기도 하고요. 특히 몇 년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 액면 분할을 하면 가격 문턱이 낮아지니까 이분들이 사고 팔기 쉬워지고 또 거래량도 증가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소액 주주 접근성을 높여서 주식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2018년에 삼성전자가 한 주당 250만 원이 넘었던 주식을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고요. 외국에서는 애플과 테슬라가 우리나라의 액면 분할과 비슷한 주식 분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분할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설웨이는 현재 한 주당 4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버핏은 주식을 쪼개면 지금보다 수준이 낮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거라면서 주식을 낮춰서 새로운 투자자들을 부르는 게 오히려 유동성이 커져서 기업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거는 이렇게 분할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이 액면 분할만 놓고 바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액면가와 발행 주식 수만 달라지는 거지 사실 기업 가치는 그대로거든요. 그래도 과거 사례를 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추측은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 2018년 이후 3년 3년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액면 분할을 한 기업이 71곳인데요. 이 가운데에서 한 달 뒤에 주가가 오른 회사는 24곳뿐입니다. 3분의 1 정도 되네요. 평균 산승률은 22.6%입니다. 반면 46곳은 액면 분할 이후 한 달 사이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평균 9% 정도 됐습니다. 대기업인 삼성전자 또 언택트 양대주 중의 하나인 네이버도 주가가 하락한 종목에 속했고요. 그 뒤에도 몇 년 동안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현재 카카오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고요. 계열사 상장도 줄줄이 예정이 돼 있어서 전문가들의 주가 전망이 좀 낙관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카카오도 액면 분할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5% 가까이 급등하기는 했지만 다음 날에는 아주 약간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앞에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이후에 한 달 동안 주가 하락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다시 반등한 건 작년 6월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부터였습니다. 네이버 역시 작년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매출이 크게 늘어날 때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전문가들은 액면 분할로 주가가 오를 거라는 이런 기대를 하기보다는 개인들도 우량주에 투자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뿐이지 장기적인 미래 가치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김지영,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영,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